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를 이야기하게 된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1사학번 졸업생으로서 현재는 현대모비스 전기차 배터리 설계팀에서 2년째 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19년도 하반기 때 다양한 기업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모비스 배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기술 직무 그리고 포스코라는 4개의 회사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현대자동차 그리고 LG화학, LG전자 등 다양한 기업의 면접 또는 서류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합격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의 학교 생활은 정말 좀 엘리트적이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저는 선배님들이 듣던 수업만 따라서 듣고 혹은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동아리 활동만 따라서 하는 수동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수업을 들으려고 학교에 간다기보다는 친구들과 소소한 수다떨기 그리고 친구들과 방과 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술자리를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수동적인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3학년이라는 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친구들과 하던 대화 주제가 물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활발한 왕성한 시기니까 연애라든지 그런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곤 했었는데 3학년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를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식의 토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3학년이기도 하고 제가 좀 더 배워보고자 하는 분야가 넓은 것 같아서 한 분야에 대해서 대학원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좀 더 빨리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본 세상이 좁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배들의 수업을 따라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학생이었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인턴과 연구장 학생을 도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스펙과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성균관대학을 다닌다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결과로는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상 지원을 했을 때는 붙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이 지원하는 인턴과 연구장 학생인데 특별한 3학년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못한 건 아닌데 다만 자기소개서를 좀 못 쓰지 않았을까라는 자기앞래화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제 친구들은 다 인턴과 연구장 학생을 합격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과 저로서는 진짜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제 자존심을 물업쓰고 친구들께 물어봅니다. 아, 내 자기소개서를 보여줄 텐데 혹시 내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뭘까라고 친구들께 물어보고 저에게 스스로 이유를 찾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구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야? 라고 저에게 이유를 찾은 건데요. 사실 이 문구는 면접장에서 면접관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십니다. 귀하의 지원자께서는 옆에 앉아계신 지원자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질문의 답으로써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다른 지원자보다 나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던 제가 좀 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나만의 특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앞서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스토리의 방향성을 찾아야 될지부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 한 분야에 대해서 뛰어나진 않지만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분야를 아직까지 모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골고루 다방면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남들보다 3학년이라는 늦게 시작했다고 하면 늦겠지만 조금 빨리 시작했다고 하면 빨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우선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성균관대학교 학생인재개발팀의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매일같이 어떤 활동이 나와 있는지 어떤 활동이 추가됐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준생이라면 다들 아실 자소설닷컴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의 자기소개서를 보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남들보다 자기소개서를 좀 더 일찍 준비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공모전이랑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카페인 취업대학교와 네이버 카페인 스펙업 아웃캠퍼스를 뒤져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모전이 뭐가 있을지 찾아가며 노력해보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활동들을 1, 2학년 때 했더라면 아 내가 공부하면서까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아 내 공부에 지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했겠지만 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변화가 필요했던 저는 저 스스로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이제 다독여가며 모든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하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실패하였습니다. 무작정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공모전에 도전을 하고 심지어 동아리도 면접을 보는 동아리에 들어갔으니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더라고요. 그 미흡함 속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방면으로 도전을 하고 다방면에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대생으로서 요새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공대생들은 자기가 아는 건 많지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이제 인문캠 학생들과 대학생 지식봉사 캠프 그리고 연사초청이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제가 나중에 회사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이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새는 글로벌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로벌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이클럽의 SG 메이플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외국 학생들과 우리나라 문화와 그리고 학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제 회화 능력도 늘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역량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공대생으로서 제가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대적인 면에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인 기계공학부 동아리 헤븐을 참가하며 2년간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자동차를 직접 설계 및 제작을 해보기도 하였고 그리고 기술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가서 한국자동차공학회 기술 아이디어 부문 은상까지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다양한 학과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카 융합 설계 경진대회라는 걸 참가하여 1등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계공학이라고 해서 꼭 굳이 자동차만이 아닌 요새는 반도체, 배터리 엄청 많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반도체적인 부문도 내가 역량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노입자공학연구실이라는 연구실에 직접 방문을 하여 제가 여기서 연구생을 하고 싶습니다. 잠깐이나마 연구생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 4주간 반도체적인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3학년 때는 인턴과 학부 연구생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가 진정성 있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에 이만히 포스코 스틸브리지라는 인턴을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아마 노력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러한 인턴을 합격하지 못했을 텐데 제 노력이 좀 헛되이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틸브리지 인턴도 저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경험에서 참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3학년 인턴과 그리고 연구장 학생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수동적인 학생에서 이렇게 능동적인 학생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저는 제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수업을 능동적으로 수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직무에 혹은 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자기소개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은 면접관님들께서 다 이제 꿰뚫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떠한 일에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최선을 다한 활동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면접에서도 정말 빛을 발할 것이며 그것이 그 사람을 좀 더 매력적인 지원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요 대기업들을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강연의 주제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제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꼭 취업만이 아닌 계속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대모미스 배터리 설계팀 연구원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기보다는 이 배터리 연구회,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빨리 알아본 뒤 그의 계획된 활동과 계획된 수업을 들어서 자기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를 만들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요새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해 취업 시장이 많이 정체되고 그리고 뽑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고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상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다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신입생 분들은 꼭 특색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회가 오셨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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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